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 시원하시죠?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강원도 양양 정암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원투낚시로 감성돔이 가끔 나온다고 해서 제가 버스를 3시간에 걸쳐 타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잡히면 어떻습니까? 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힐링됩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파도 때문에 그런지 입질인지 입질 같기도 하죠 지금 던진지 1분도 안 지났거든요 아무래도 입질 같아요 채볼게요 아니네요 입질이 아니었네요 미안해요 오는데요 Влад님을 fare 롤 호ист 여기는 지금 낚시 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신데 뭐가 잡히긴 잡히나봐요. 되게 조그만 항구네요. 소심이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은 얕고 예 아담하고 예쁘네요. 여러분 망한 것 같아요. 입질이 전혀 없네요. 뒤에서 시끄럽게 노래 불러 쌓고 갈 일이네요. 개가 잡혔습니다. 개가 잡혔습니다. 무슨 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낚시를 끝내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물고기 구경도 못했습니다. 그림만 예뻤어요. 그림만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뵙기로 약속드리고요.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이만 양양에서 찌리찌리 찌리박이 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. 안녕